4번 매트 68번 경기입니다. 이승민, 박재훈 선수. 고마치. 반대 말씀드립니다. 심판 1번 매트 1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판 2번 매트 1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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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로기만 늦춰 흔들림을 밀어 세유빼기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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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눌러 차분하게 밀어내 밀어내 밀어 차분하게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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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기 화이트 남성 후 마이더스 69채금의 흑화펀드 개발은 매티 1판으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흑화펀드 1판으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흑화펀드 1판으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대인 나 나와야 될 나. 낱개 낱개 따로 낱개. 낱개 잡고 가고 1분 40초. 낱개. 페널티 먹였어. 페널티 먹였어. 페널티 하나는 괜찮아. 밀어. 타분하게. 그렇지. 잘하는 거 해. 잘하는 거 당겨. 소매기 잡고. 다리 잡아요 다리. 그렇지. 당겨. 태워. 훈나무를. 됐어 물었어 당겨. 올라타 올라타. 다리 잡아야지 다리 잡아야지. 안풀려. 다리 채워야 돼. 안풀려. 다리 채워야 돼. 다리 채워야 돼. 다리 채워야 돼. 신심취해. 수영선수. 안풀려. 안풀려. 아직 안풀려. 할 수 있어. 10초 남았어 지훈아. 할 수 있어 임마. 다리 꽉 잡어. 지훈아 다리 꽉 잡어. 싫잖아. 심판 안 보고 계시는 애플이님. 심판 안 보고 계시는 애플이님. 1번 패트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정수 지고 있어. 30초 남았어 지훈아. 계속 잡고 있어. 잡고 있어. 잡고 있어. 허리 좀 지켜. 다리 잡고 허리 좀 지켜. 누구만 이기면 돼. 20초. 일어나. 그렇지 올라타. 하나만 치우면 돼. 하나만. 트라잌 걸어 너도. 같이 걸어. 안걸려 정신차려. 20초 남았어. 10초. 트라잌 걸어. 15초 임마. 괜찮아 재훈이. 안걸렸어. 일어나기만 하면 돼. 괜찮아. 그러면 이긴다. 10초. 10초. 재훈아. 그냥 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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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훈이 할 수 있다. 어 쫄린다. 상대방 쫄린다. 어 쫄아. 계속해 재훈아. 으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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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Save. 아. 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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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